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보수 정당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추념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어떤 모양으로 만날까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사법시험의 동기이기도 했고 그 이후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보다 나이가 적어서 성열이 형 성열이 형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윤석열 검찰총 당선이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폭로를 하고 난 뒤에 지방으로 자천에 됐을 때 그때 윤석열 검찰의 검사에 대해서 어려운 검사다 성열이 형은 어려운 검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박범계 장관이 태도를 바꿔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을 때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도록 검수완박이라는 조치를 취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옷을 벗고 나왔고 나중에는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쭉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한도훈 검사장에 대해서 또 징계 관련해서 아니 무혐의 그러니까 채널A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보고가 올라오자 이걸 또 지휘를 발휘하려고 관련 절차를 시행했다가 법무부 내 많은 검사들이 반발하자 다시 그걸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대통령에까지 당선되고 나자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붙임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서 두 사람이 조우하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가 관심이 보였습니다. 박 장관이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대해서 공개 반대를 해오면서 두 사람이 추념식에서 만날 경우에 어떻게 대화를 하고 또 뭐라고 말을 할까 이렇게 관심이 모이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악수를 하며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에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특별히 대화를 나눌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바로 시작됐고 유족 대표분이 편지를 전달해 주셨다 이렇게 전달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 4.3 유족 측이 편지를 전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많이 관심을 갖느라고 제대로 박범계 장관과의 대화를 못 나눴다 이런 식인데 시간이 있었다고 하시더라도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열이 형 부르다가 권력 붙임에 따라서 달리 태도를 바꾼 이 두 사람이 최근에 와서 또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그렇다고 뭔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개혁에 관한 핵심 내용을 지금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양측은 지금 긴장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에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채 김부겸 총리 등과 함께 추념식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슴에는 동백꽃 배지를 달았는데 동백꽃은 4.3의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 갔다는 의미를 가져서 4.3의 상징으로 이겨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김부겸 총리와 함께 행사장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세 사람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주기가 바뀌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을 처음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으로 당분간 4.3 추념식은 계속해서 당선인 신분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년 주기로는 그 다음 해부터는 이게 대통령이지만 5년 주기로는 당선인 신분이 된다. 그리고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 가운데 4.3 추념식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린 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박 장관과 윤석열 당선인의 마지막 만남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2월 5일입니다. 당시에 박 장관과 윤석열 당선인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패싱 의혹이 이뤘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단행 직전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뒤에 보면 신현수 그 당시에 민정수석은 업무를 거부하고 한때 잠적하기도 했고 그때 아주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윤석열 당선인과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는데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 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거세게 압박을 하던 여권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잠적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범계는 3살 위인 윤석열 당선인에게 성열이 형이라고 부르는 등 한때 지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조국 관련 각종 수사를 기쯤으로 관계가 털어지면서 줄곧 윤석열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박 장관은 2013년 11월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을 어려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달에 대검탈청 국정감사에서는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당선인을 향해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질의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선인과 이렇게 각을 지기도 했고 그 앞에는 친분가게도 유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권력의 부침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람 관계도 함께 이렇게 뒤틀어지는 그런 관계를 맞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검찰의 개혁 방향을 놓고도 반대하고 있고 거기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건의를 위선에서 지금 묵살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박범계의 고등학교 후배인데 거기서 묵살했다고 하니까 또다시 박범계가 나서서 마지막으로 한동훈에 대한 무혐의 상태가 아니라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를 두기 위해서 또다시 수사 지휘를 하려고 하다가 법무부의 검사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박범계는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가 있고 아마 박범계는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돌아가서 이제 야당으로서 또다시 윤석열 정권에게 그새 발목 잡기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런저런 관계를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 권력 편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그래서 갈등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윤석열 당선인과 충돌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과 박범계는 오늘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4.3 추념식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4.3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약하는 바로 우리의 책입니다.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추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4.3 행사에 참석한 의미 등을 묻는 소감을 묻는 질의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나. 앞서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2월 5일에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서 얼마나 해드린다고 해도 충분치는 않겠지만 제가 자기 정보를 맡게 되면 희생자 유족들에게 합당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는 날이지만 그래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려갔고 맞추고 난 뒤 바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범계를 만났지만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앞으로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권력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냉혹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